하나 둘 셋 네 저희 국면이죠? 국면 아닌가요? 선생님하고? 저는 많이 뵙는데 아 저기 그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신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네, 물론 이제 그걸 구별해줍니다. 뒷담과 상담이 다다닥. 그리고 제가 하다가 좋은 방법을 발견했어요. 엄마에게 이 아이 얘기를 할 때는 애를 대다닥 놓고 얘기하는 거야. 뒷담 아니죠? 앞다른 집. 근데 애를 만 원 안 뺏기려고 근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중립적인 용어를 쓰느라고. 그러니까 나도 객관화 시켜서 엄마한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뒷담 대신 뭐 하면 된다? 압담하면 된다. 이거는 올해 제가 터득하는 방법이에요.